네, 한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. 어제 밤부터 시작된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, 문경과 상주 등 경부 북서 내륙 지역과 울릉도 독도는 비가 오는 곳이 있고, 곳에 따라 낮 동안에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현재 동해상은 풍랑주의보가,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변동성이 큰 만큼 계속해서 최신 대기질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주 날씨 포인트입니다. 대부분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지만, 수능 바로 전날인 수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. 또 수능 당일은 목요일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니까요. 수험생들은 각별히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.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오후 늦게부터 맑아지겠습니다. 자세한 기온 살펴봅니다. 서부지역 아침 5도에서 9도의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중부지역은 낮 최고기온 18도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. 동부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. 영덕과 포항이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. 네,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아멘